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운학산 산행을 나왔습니다 경기 오악중의 하나인 운학산은 936m라고 요즘에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어 많은 등산객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출렁다리를 좀 보려고 사실 운학산에 를 왔습니다 운학산 입구 현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콩을 전문으로 하는 두부 전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행 후에 두부 식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학산 출렁다리 현동사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몇 년 된 것 같네요 현동사 낙산 현동사 낙산 현동사 올라가기 전에 안내 혜자사에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백자 몇 권을 생겼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현동사 현동사 그 일주무님 보입니다 앞에 운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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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경대는 금강산을 노래하고 현동사 범종소리 솔바람에 날리는데 한적한 숲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옆에 물소리가 들리고 비가 온 뒷꽃이라든지 몰라도 그 계곡에 물이 많이 흐르고 있네요 여기 한번 잠깐 비춰드리겠습니다 물이 너무 맑고 맑습니다 출렁다리가 약 400m 넘었고 운학산 정상까지 약 3km 정도 남았습니다 현동사는 1.4km 정도 저는 오늘 출렁다리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은 운학산 계곡쪽으로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마가 지고 난 뒤끝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주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백년폭포 하루를 백년을 하루처럼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기가 막히네요 지금 출렁다리 주변에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데크 계단을 지금 설치하고 있네요 데크 계단 설치하는 곳에서 한 2-30m 정도 올라오면은 우측으로 출렁다리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직진을 하면은 이제 현동사가 나옵니다 저는 현동사는 하산길에 잠시 들려보고 일단 출렁다리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출렁다리 지금 올라가는데 다 매트를 깔아놨습니다 지금 아래 데크 계단 설치하는 거 보니까 아마 출렁다리 올라갈 수 있도록 데크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햇빛이 좀 나니까 땀이 진짜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이게 습도가 높고 하니까 아 날씨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아 개통된 지가 2년 됐다는데 이제 찾아왔습니다 운악산 출렁다리 교통편이 상당히 여기 오는데 힘들다 보니까 약 상봉역에서 한 2시간 정도 1330-44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지금 지금 저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같진 않네요 느낌이 출렁다리 출렁출렁해야 되는데 예 앞에 보이는게 운악산 제가 올라갈 비로봉쪽입니다 한번 저 끝까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눈썹바위 쪽으로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공사로 인하여 여기를 잠궙습니다 그래서 탑 너머로 출렁다리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운악산 출렁다리 아 뷰가 여기서 보니까 상당히 예쁩니다 210m 210m 라고 합니다 높이는 50m 아 아찔 만한 그런 높이인데 출렁다리가 흔들림이 좀 적어서 아 그런건 잘못 느끼질 못하겠습니다 지금 출렁다리에서 눈썹바위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눈썹바위 올라가기 직전에 바라본 조망입니다 간간이 로프를 잡고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와이어입니다 이게 장갑을 안 끼면은 손을 다칠 염려도 있으니까 아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는게 눈썹바위 눈썹 모양 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게 눈썹바위 라고 하는데 아 여기서 봐서는 요렇게 된 부분이 눈썹 같이 생겨서 눈썹바위부터 너덜질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한발한발 앞으로 네 뒀습니다 급경사에 노덜길 동일한 비가와서 이제 물기가 좀 있어서 미끄러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흔들더라도 이쪽으로 올라가는게 많으세요 흔들더라도 눈썹바위 눈썹바위 있는 데서 노덜길을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전망대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눈에 가평 음내들 다 들어오고 이야 왜 문학산을 경기의 서우군강 이라고 부르는지 알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눈썹바위에서 올라다 보면 보이는 전망대에서 지금 조망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문학산 문학산 정상까지 약 1.5km 남았습니다 앞에 보면 이런 또 급경사 와이어가 있습니다 로프타고 올라가야될 것 같습니다 칼바위 같이 날카롭게 이 틈을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바람은 불지 않지만 공기가 상큼해서 선행하기 좋습니다 근데 습도가 조금 있어서 못이 금방 흠뻑 젖네요 네 알갱이 잘 잠 Joa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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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전망대구나. 운학산 병풍바위. 병풍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게 미륵바위입니다. 운학산 미륵바위. 미륵같이 생겼나요? 저 아래 보이는게 지금 미륵바위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운학산 망경대에서 바라본 명지산 화학산 연인산입니다. 운학산 정상 동봉. 약 70미터 정도 나왔습니다. 이 계단만 올라가면 됩니다. 아 정상은 항상 직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운학산이 왜 운학산인가? 이유를 알겠습니다. 운학산 정상 비로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발 937.5m. 아 오늘 고생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하였습니다. 아 이거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합니다. 운학산 서봉에 올라왔습니다. 935m 운학산 서봉 날씨가 잔뜩 흐렸지만은 Ihn 헤이즈 537m 정상에서 현등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있는 있는 냄새 placed 지ısı private 효과를 가 expert 현능사 400미터 남았습니다 문학산 봉영주차장까지는 2.1키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 지연한 계곡말로만 봐도 마음이 아냥 흐려납니다 올라갈 때 땀을 엄청나게 흘렸는데 옥수같이 맑은 물에 제주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운학산 산행을 마... 가평 운학산 현등사입니다 이나 지금이나 산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등사 바로 밑에 있는 운학산 기구 지연... 경기 5학으로 불리는 운학산 여름산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체감온도가 39도를 가리키고 돌길의 힘든 산행이었지만 피난고철 현등사와 운학계곡의 시원한 물소리... 힐링여행이 따로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